코로나19 사태가 예배의식을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목회자들도 많은데 실제로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그에 따른 또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응답자가 22.9%였습니다. 이것은 또 성도 4명 중 1명은 예배 출석에 대한 필요성이나 간절함을 잃은 건데요. 특히 이런 답변률은 교회에 매주 참석하지 않는 성도나 비봉사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세대의 예배와 신앙교육도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 강화, 정기적인 가정예배 정착, 교회학교 예배와 소그룹 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부모와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